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원사 김동룡입니다. 올해 제 교과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볼까요? 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일단 교과과정 전에 저의 전체 흐름을 잠깐 말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공부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보통 나눠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봐. 참을성과 노력이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있고, 또 어느 경우는 흥미와 호기심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영어 몇 등급?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요. 참을성과 노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좀 부탁드릴 게 뭐냐면, 분량 단위 학습법을 하시면 안 돼요. 시간 단위 학습법을 하셔야 돼요. 가령 나는 요거를 하면 끝내고 놀 거야. 이게 아니라, 무지껀 4시간, 5시간 앉아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참을성과 노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강사들은 이거를 어떤 강사는? 엉덩이 공부법이라고도 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참을성과 노력이 중요하다. 두 번째, 기초부터 차근차근 한 걸음 확실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확실히 한 걸음씩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선수 얘기하면, 아직 메시가 아닌 거죠. 여러분, 호날두가 아니고요. 여러분, 손흥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조기축구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거죠. 유소년 축구부터. 옆으로 갑니다. 부분을 쌓아 올려서 전체를 이해하는 습관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부분은 뭐냐? 누가 뭐래도 단어예요. 많은 강사들이 구문을 얘기를 합니다. 좋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저는 단어까지 해드릴 거예요. 뭐냐면, 단어를 하나하나씩 잡아서 구문까지 같이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꼭 필수편 단어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단어도 하나하나씩 다 잡아줄 거라는 거. 사실 단어만 다 알면요, 성적이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단어를 다 알면은, 2등급까지는 되게 수직 상승으로 올라가는 거에요.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한 부분을 완전히 마스터할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습관. 그러니까 끈기가 있고, 끈덕짐이 있고, 그냥 앗아버리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저 김동령은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할 겁니다. 그래서 김동령의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공부를 시키고 하나하나씩 잡아줘서 여러분들을 이와 같은 상태로 제가 끌어올릴 거예요. 그러면 몇 등급 이하? 시작! 2등급 이상의 학생들. 3등급이 약간 애매해요. 잘 들으세요. 3등급, 3등급은 좀 있다가. 2등급 학생의 학생들은 흥미와 호기심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던 방식으로도 성적이 올라왔는데, 어? 저건 셋 다른 방식이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흥미와 호기심이 중요한 친구들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단어도 무적적 외웠다면 한 번 원리와 원칙을 알고 외워보는 거지. 좋았던. 그래서 2등급은 흥미와 호기심이 중요하다. 기초는 따분해, 2등급 학생들한테. 그래서 어려움을 적어. 그래서 강사들마다 기본 강의가 있잖아요. 그걸 보통 스킵하고 많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강사의 어떤 최소한을 알아두면 좋겠다. 저는 최소한이 뭐라고? 필수 편이에요. 필수 편. 그 다음 들어갑니다. 전체부터 이해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왜? 부분적인 것들은 내가 좀 알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80% 정도 알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가 많아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보고 또 새로운 거를 추구하고 흥미가 있기 때문에 먼저 진도로 빨리 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에 약간 함정이 있어요. 그 20%가 1등급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습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김동룡은 뭐라고요? 지금 1월부터 12월부터 3월부터 가장 중요한 건 영리니 학생들을 위한 강의를 많이 할 거예요. 선생님 영포자 또 뭐가 있을까요? 노베이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영리니라는 말을 많이 써. 영리니. 영어 어린이 영리니 영리니 학교입니다. 영리니 옆으로 갑니다. 자 갑니다. 자 2021 미라클 리듬 라인보카 들어갑니다. 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필수편을 꼭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필수편이 필수편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필수편을 그럼 선생님 몇 등급은 다 들어요? 1, 2, 3, 4, 5, 6, 7, 8 쭉 해서 2등급에서 그 이하의 학생들은 다 들으셔야 돼요.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필수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어려운 질문은 논리독해 그 다음에 예측독해가 안 돼요. 그럼 뭐냐 그 지문 안에서 명백히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 지문 안에서 명백한 해석을 통해 유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유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 정독의 기본 해석의 기본은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필수편을 다 수강하시면 돼요. 그럼 종합편은 어떻게 하느냐 필수편 후에 종합편을 갖춘 게 좋은데 선생님 저는 그래도 1등급이에요. 근데 보통 1등급 학생들이 2학년 때 3학년 올라갈 때 2학년 모의고사로 1등급인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2등급 2학년 모의고사로 1, 2등급이었던 애들이 3학년 이번 수능을 보던가 9월을 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1점과 91점이 되게 많아요. 아니 81점과 79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79점에서 83점 사이가 되게 많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흐름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게 거의 많아요. 근데 이 고3 모의고사는 진짜 어려운 두세 지문은 단어를 100% 이해하지만 지문에 답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게 단어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확실히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밑에서부터 확실히 아삭 먹어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집중. 그래도 자기는 종합편 먼저 가고 싶은 사람은 1등급. 그러다가 자기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반드시 뭘? 필수편을 병행하셔야 돼요. 필수편을 병행해주세요. 그럼 가령 이런 거죠. 자기가 겨울방학 때 난 필수 종합을 다 끝내고 싶다. 2등급 이하다. 그럼 필수편을 어떻게 듣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듣고 종합편은 토일 들으세요. 근데 자기가 1등급이야. 부동의 1등급이야. 그럼 종합편을 뭐야?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 필수편을 토일 이렇게 좀 그러기엔 상관없죠. 확인해보시고. 그래서 이 과정이 두 개 다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본인 EBS 보과 1800이라는 책이 나와요. 그 책에서 선생님이 동사만 따로 모아서 형용사만 따로 모아서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들은 친구는 되게 쉽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되게 빠르고 신속하게. 그 다음 EBS에서 배신형 단어가 뭐냐면 나는 A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 근데 이게 B로 나왔어. 가령 어떤 게 있냐면 Observe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는요. 보통의 학생들은 관찰하다, 준수하다로 알고 있어요. 근데 EBS에서 얘가 말하다로 쓰였어. 그러니까 얘는 이걸 외울 때 관찰하다, 준수하다, 말하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봐봐. 본느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결속과 유대감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 단어가 경제용어로 쓰냐면 채권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어요. 왜? 우리를 꽉 묶는다 이거, 채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EBS 배신형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또 진도를 나가요, 제가. 가장 중요한 건 필수편과 종합편이 베이스예요.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100% 심화가 있는데 이 100% 심화는 사관과 경찰 학생들을 준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단어의 난이도가 높아요. 단어의 난이도가 되게 높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반드시 필수편과 종합편을 들은 친구들이 좋고요. 그리고 또는 자기가 부동의 1등급이어가지고 경찰 또는 사관을 준비할 수 있어. 그런 친구들은 바로 넘어와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제가 토익 강의를 하나 올릴 거예요. 새로. 그런데 왜 토익 강의를 올리느냐. 아이들이,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수능 끝나고 패스 기간이 좀 남아서 선생님, 선생님 단어 강의 듣고 싶은데 특히 뭐야? 토익 강의가 없더라고요. 토익은 제가 다른 사이트에 있어요. 거기까지 애들 넘어가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이 강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딱 수능 끝나고 신청해서 들으세요. 수능일 때는 필수편, 종합편. 알겠지? 그리고 나서 또 대학 딱 준비해야 되니까 좀 빠른 친구들은 같이 들으면 좋겠죠. 이건 이제 서브. 옆으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딱 들었어. 그 다음 중요한 게 구문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실전 문법 독해가 있어요. 특히 독해. 그래서 미라클 1, 3, 5 독해 기법이 들어가요. 그럼 미라클 1, 3, 5 독해 기법은 누가 넣냐? 4등급 5등급 이하의 학생들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저는 3등급이에요. 3등급 학생들은 이거 이제 OT 들어오면 알겠지만 자기가 선생님 좀 선생님 강의가 내가 원했던 강의예요. 하나하나 다 잡아주는 강의. 와,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잡아줄 수가 있죠? 그러면 수강에도 좋아요. 하지만 4등급, 5등급 100% 들으세요. 알겠죠? 우리가 3등급 학생들이 좀 애매한 등급이거든요. 3등급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좀 2등급으로 확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떨어지면 4, 5등급으로 확실히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근데 4, 5등급은 확실한 4, 5등급이야. 이 절대평가에서 4, 5등급은요. 영민이라고 보셔야 돼요. 영민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4, 5등급 학생들은 무지건 미라클 1, 3호 독해기법으로 수강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 강좌 중에서 아들, 딸 같은 강좌가 있다면 아들이, 뭐야? 필수 편이라면 딸은 1, 3호 독해기법이고 딸이, 만약 아들이 1, 3호 독해기법이면 딸은 필수 편이에요. 그만큼 강좌. 저를 내가 오래 강의하게끔 내가 강사로 존경받을 수 있게끔 만든 두 가지 강좌가 있다면 필수 편과 종합 편 그리고 플러스 1, 3호 독해기법이에요. 꼭 들으시면 엄청 좋아요. 100%. 필수 편만큼 좋은 강좌에요. 그리고 이 독해기법은 제가 또 단어 내가 몇천 개를 암기시키는 6,700개를 암기시키는 것처럼 독해기법도 다 제가 암기시켜요. 근데 지금은 1, 3, 5호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80개의 독해기법이에요. 135개가 아니라 80개의 독해기법으로 다가갑니다. 갑니다. 그 다음에 실전 문법 6시간 문법 마침표라는 강의가 또 있고요. 그 다음 실전 독해 자, 실전 독해는 자, 구문이 끝났어. 구문 그 다음 이제 아, 그렇죠. 독해를 해야 되죠. 근데 보시면 8지문 구조독해라는 게 있어요. 지문의 흐름을 잡아주는 거야. 흐름 자, 유형별 독해라는 게 있어요. 각 유형당 유형당 5지문씩 해요. 5문제씩 됐습니까? 음, 좋았던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선생님 강좌 중에서 이제 추가가 된 강좌가 두 강좌에요. 뭐냐면 EBS 전지문 고난도 구문 분석 이게 뭐냐면 EBS에 보면은 각 지문이 있어요. 근데 그 지문에서 고난도 구문을 다 빼우는 거야. 고난도 구문을 그래서 제가 한 지문에 무조건 하나는 100% 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하는데 시작 한 지문에 하나는 100% 할 거예요. 한 지문에 하나 되었습니까? 어, 좋았어. 그리고 지문 전체가 어려운 거 있죠. 지문 전체가 어려운 거. 그런 것들은 제가 요번 그래서 이 EBS 전지문 고난도 구문 분석의 책이 뭔지 아세요? 메가스터디 분석 노트에요. 이 교재가. 됐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EBS 전지문 고난도 구문 분석이 뭐라고 해요? 시작 EBS 분석 노트라고 메가스터디에서 나온 EBS 분석 노트를 제가 강의를 한다고 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 확실하게 잘 해드릴 거예요. 구문 분석부터 뭐야? 지문. 근데 이제 보면은 그게 이제 책이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책에서 부족한 부분들 물론 완벽한 책이에요. 근데 조금 더 부족한 내 강의로 뭔가 나타냈을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아, EBS 메가스터디 구문 분석 책을 강의를 하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EBS 전지문 키워드 암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전 지문마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다 뽑아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키워드가 기억이 나면 좋은 게 뭐죠? 아, 지문 자체가 약간 어때? 생각이 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지문이 6지문 정도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게 커요. 근데 키워드를 딱 다 잡을 거야. 그 지문 안에서 핵심 키워드 딱 딱 그걸 또 암기시키고 이해시키고 됐습니까? 그래서 아, 이 두 파트가 선생님이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구나. 근데 이 두 가지 파트의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봐. EBS 전지문 고난도 구문 분석은 포인트가 예예요. 예로 가는 거야. 뭐냐면 1, 3, 5 독해 기법 1, 3, 5 독해 기법이 기본이 돼서 예를 가는 거예요. 1, 3, 5 독해 기법 100%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봐봐. EBS 전지문 키워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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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뭘 갖고 하나, 둘, 셋 필수편에서 끼워오는 거예요. 필수편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두 강좌 필수편과 1, 3, 5 독해 기법을 확실히 잡아주세요. 제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단어를 100% 외우잖아요? 그러면 1, 2등이 나와요. 단어를 외우지 않잖아요?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단어 매출은 1월, 2월, 3월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9월, 10월에 단어 매출이 급상승해요. 왜 그럴 것 같아? 어떤 감원과 이설에 속은 거예요. 그러다가 야, 단어라도 외우고 시험 보자. 야, 단어? 맞아. 제 단어 외우는 성적 올라왔어. 그래서 8월, 9월, 10월에 단어 매출이 상승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부탁드리는데 지금 겨울방학 때 지금 제 강의에 처음 OT를 들었을 때 필수편하고 1, 3호, 독해기법 꼭 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집중. 자, 갑니다. 총정리 들어갑니다.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자, 선생님 어떤 강의 많이 할 거다? 시작. 영린이를 위한 강의 많이 할 거다. 4등급 이하의 영린이를 위한 강의를 많이 할 거다. 영린이의 포인트는 뭐다? 진짜 참을성과 노력이 중요하다. 됐으면 시간 단위 공부법 해라. 선생님도 그렇큼 너희를 강의하는데 노력 정말 많이 할 거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단어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구문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독해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나갈 거다. 영린이를 위해서. 옆으로 갑니다. 부분을 쌓아 올려서 전체를 이해하는 강좌를 만들 거다. 그럼 부분은 뭐냐? 단어 암기다. 거기다 단어 암기는 각자의 방식에 두라고 하는데 내가 그것까지 하나하나씩 다 해줄 거라는 거. 옆으로 갑니다. 부분을 이해해서 크게 마스터할 때까지 공부해라. 선생님이 뭐다? 내가 그렇게 해줄 거다. 그래서 올해는 메가스터디 영린이 4, 5등급 학생들을 위한 비밀번기 김동령이 될 것입니다. 알겠죠? 좋아요. 옆으로 갑니다. 자, 미라클 리듬 라인보카 집중.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필수 편이다. 필수 편을 통해서 모든 게 확장된다. 알겠죠? 독해는 뭐다? 1, 3, 5 독해 기법을 통해 다 확장된다. 그 두 강좌 꼭 기억해라. 아시겠습니까? 자, 집중. 선생님, EBS 강의 메가스터디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EBS 분석 노트로 강의한다는 거 알겠죠? 좋습니다. 여러분,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